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을 해뒀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가지고 건축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도 성막을 만드는 것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놔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모세가 기질적으로 우울질입니다 그래서 엄청 꼼꼼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게 자세하게 쓴 거예요 만약에 이 모세가 대충대충하는 다열질이거나 귀찮아하는 점액질이었으면 그냥 크다 한 절로 끝났을 텐데 우울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고 섬세하게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열한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열한기상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열한기상? 열한기가 아니에요 열한기상의 저자 혹시 아십니까? 전통적으로 이 열한기상의 저자를 누구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추정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열한기서의 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울질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꼼꼼하고 섬세하게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큐티를 하시면서 도대체 이 성전 건축 설계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성경의 내러티브와 나의 내러티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아는 게 실력이고요 그걸 아는 게 진짜로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무슨 신비한 것을 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고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휘튼 대학교 총장으로 현재 성기고 계시는 필립 라이큰의 킹 솔로몬이란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윈저궁이 화재로 인해서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가 수백만 파운드의 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집을 개방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일반인도 돈만 내면 이 버킹엄궁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건데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라이큰 목사님도 이 버킹엄궁에서 금으로 된 장식품과 그리고 걸작품이 있는 여왕의 저택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왕의 개인 정원도 산책을 해보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게 도움이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둘러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건물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때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은 이 성전이라는 키워드를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성전이라는 키워드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심란할 때도 있고 도저히 인생에 갈피가 안 잡힐 때도 있고 이렇게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체성이랑 소속감이랑 삶의 목적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단어고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꿰뚫는 키워드라서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잠깐 한 구절을 볼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인데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라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전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택해도 그만 안 택해도 그만 그런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장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명확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함께 국내 성교와 또 해외 성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가 이제 가는 나라인데 거기 단기 성교 컨셉이 예배 컨퍼런스거든요 이 예배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DNA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컨퍼런스라는 컨셉이 참 중요한 컨셉이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이 캄보디아 현지 사역자들과 귀한 영혼들에게 이 예배라는 DNA가 새겨지기만 한다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생적으로 세워갈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라는 DNA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체성으로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월요일날 학교에 가면 설교학 수업만큼이나 많이 선택해서 듣는 것이 예배학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파송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말씀의 반응에서 찬양하고 말씀의 반응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반응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령의 한 가운데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는 예배자로서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작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 우선은 열한기상에 보시면 6장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6장도 한번 살짝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시작되는 장의 첫 번째 부분인데 6장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당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한 지 480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을 한 직후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480년 동안은 이 성막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들이다가 480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사이즈만 다르지 사실상 내부 구조와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시점에서 6장 1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성막과 비슷한데 성전은 성막보다 4배 정도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있는 텐트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캠핑이 요즘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캠핑에서 지는 텐트처럼 그렇게 이동식 텐트가 성막이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한 군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은 성막의 기능과 완전히 똑같은데 성막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하고 나면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왔어요 웬만하면 사진을 잘 안 쓰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갔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단이라고 써져 있죠 이 솔로몬이 지난주에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봤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드렸냐? 바로 이 번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바로 앞에 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들이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회계를 하면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또 손을 씻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원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회계하면서 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 자범죄라는 게 또 있어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탐식 이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갔을 때 처음에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하면서 시작합니까? 참회의 기도를 그래서 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을 딱 펼치고 들어가면 바로 성소인데 여기서는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은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죠 이 성막을 위에서 본 모습인데 성소로 들어가고 나니까 양쪽으로 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양쪽으로 뭐가 있는데 이 한쪽에는 왼쪽에는 금초대 7개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여기에 떡이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금초대는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상에 있는 12가지의 떡을 비추고 있는데 이 12가지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 빛으로 비추고 계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서 이 향기가 피어나오고 있는데 이 향기는 무엇이냐? 이 게시록에 보시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성도의 기도를 지나가고 나면은 또 하나의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은 그 안이 바로 지성소라고 써져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괴가 있고 이 언약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인데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우리 한번 이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 번째 사진 자 이 세 번째 사진은 말 그대로 솔로몬의 성전의 사진인데 성전이랑 성막이랑 똑같아요 이 사이즈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봤던 게 그대로 들어있죠 왼쪽에 일곱 금초대 그리고 오른쪽에 열두 가지 떡 이거를 지나가서 기도의 향기가 나오고 이 기도의 향기를 지나가고 나면은 지성소인 거죠 근데 지성소에 보면은 이 언약괴가 있고 그 언약괴의 뚜껑 위로 구룹이라는 이름에 천사 두 명이 날개를 모으고 있죠 이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룹입니다 이전에 코로나 때 신천지에서 굉장히 엉터리 강의를 하나 하다가 적발된 게 있어요 이게 신천지 평신도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이 그룹이 천사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보다가 그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영어 GROUP 그룹으로 이해를 하고서 막 엉터리 강의를 진행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그룹은 우리가 아는 A그룹, B그룹, C그룹이 아닙니다 이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언약괴 위에 이 그룹이라는 이름의 두 천사가 날개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그 날개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빛이 이렇게 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제하실 자리로 선정을 하고 정해주신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찬양 중에 혹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있잖아요 거기 가사 중에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름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할 때 그때 구름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이 바로 이 천사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름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저희 막내가 일곱 살 때 저한테 희한한 걸 하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애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눈을 뜨고 손을 펼치면 하나님 없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제가 4년 전 그 질문이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와봐라 하면서 네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게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구름날개 아래가 꼭 손 같다 하면서 한참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기회만 물론 이제 연결이 딱 되진 않지만 저는 기회만 되면은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든 끄집어서 연결시켜서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 성막의 구조를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거기 있는 모든 걸 봤어요 자 그런데 성전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기능과 구조를 갖고 있지 사이즈만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우와의 언약계를 다이성 곧 시원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네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6장과 7장에 걸쳐서 화려하게 성전이 건축됐는데 이 성막보다 성전이 훨씬 더 화려했던 이유는 이 성전은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내부가 다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아직 언약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성전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전까지 하드웨어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들어오지 않은 거죠 아무리 컴퓨터 사양이 좋고 아무리 컴퓨터에 메모리도 좋은 걸 사놓고 했어도 윈도우가 깔려야 돌아가는 거랑 흡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전에서 소프트웨어가 바로 언약계거든요 그리고 언약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래야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성전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완성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언약계를 메어서 올리고자 했다라고 나와요 왜 언약계를 맵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계는 반드시 제사장들만 어깨로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계를 제사장이 아닌 아무나 마음대로 옮겼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모엘하 6장에 보시면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언약계를 자신의 그 왕궁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우사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힘이 세서 힘이 세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다윗 시대에 이 언약계를 쭉 옮기다가 휘청거리면서 언약계가 한번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그냥 평신도인 우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언약계를 떨어지지 않게 잡으려고 했다가 그것을 잡고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설교자로서 목사의 직분을 말할 때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계는 그냥 거기 중간에 오벳 에도매짐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고 결국 다윗성으로 옮기지도 못했고 성막으로 옮기지도 못했고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쭉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언약계가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과 3절 2절과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딸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노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자, 아버지 다윗이 했던 실수를 아들 솔로몬은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 말씀인 언약계를 쭉 메고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실수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봤으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실수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틀린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구절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계를 열어봤더니 언약계 안에는 두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더라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래는 뭐가 더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언약계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더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와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들어있던 세 개가 뭔지를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언약계 안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개는 없어졌고 딱 하나만 남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앞에 거 두 개는 없어졌고 언약의 두 돌판만 남았다 이 얘기죠 우선 없어진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말 그대로 기적의 떡이죠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떡이 내려왔습니다 기적의 떡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놨는데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적을 추구하고 너무나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만나 즉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기적을 상징하는데 기적은 결국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론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권위가 생겼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무나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특별하게 구별해서 싹이 나는 지팡이를 주시는 것처럼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꼭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임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목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직분도 허락하실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영원히 목사를 하진 않겠죠 언젠간 은퇴를 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직분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그분에게 맡기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그 직분을 맡기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론의 쌍란지팡이도 없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만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요하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레베성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구절을 이사야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외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8절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저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지지만 이 말씀만은 과거에도 남았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영원히 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남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거친 세파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성교사님 아시죠? 이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들어와서 목베임을 당한 성교사님 그래서 들어와서 성경을 들고 와서 야소 미드 사요 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그 성교사님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교사님의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그 성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아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토마스 성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 웰즈에 있는 하노버라는 교회예요 이 성교사님을 파송할 교회 정도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겠습니까? 한국에까지 그 당시에 변방이었던 한국에까지 성교사를 보내는데 근데 이전에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 교회를 직접 다녀오셔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영상도 보여주시면서 수업 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흥의 발원지였던 그 교회가 토마스 성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가 얼마나 쇠퇴를 했는지 무릎 밖까지 손질하지 않은 그런 풀들이 자라나 있고요 교회 앞에는 한 달 설교 스케줄을 알리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레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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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평신도거든요 레이맨이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 자체가 계시지 않아서 설교할 목사님이 없어서 거의 계속 평신도가 인도를 하고 있고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웃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성도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열 분이 계시더래요 그 교회는 특이하게 교회 앞마당에 성도들의 무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성교사님, 토마스 성교사님 파송괴만 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앞에 무덤이 쭉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교회 성도분들이 누가 남아있냐면 그 무덤에 묻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열 분 정도만 지금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다시 알아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나마 목사님이 계속 없다가 2014년도에 한국 목사님이, 한인 목사님이 단임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박물관이 되지 않게 알려주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도 성도들이 열한 분, 열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토마스 성교사님까지 파송했던 교회가 백년이 지나는 동안에 왜 이렇게 쇠퇴를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유럽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인원이 전체 인구수의 1%가 채 안 돼서 현재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나라가, 그런 유럽교회가 왜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제가 저도 2002년도에 한번 배낭여행을 친구랑 갔었거든요 십자가도 있어요 교회 모양이에요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펍으로 바뀌었어요 술집이에요 아주 참담한 일이죠 여러분 예배당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언약계 안에 있던 기적의 만나도 사라지고 쌍란 지팡이도 사라지지만 말씀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았을 때 결국 쇠락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불과 1세기 만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하로버 교회를 비롯한 영국의 교회들이 왜 그런 몰락이 진행됐는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진단을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공통으로 교집합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유럽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서 침체와 몰락이 오기 시작을 했다 찬양이나 기도는 그래도 우리가 막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게 그런데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쭉 앉아서 이렇게 듣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서서 말씀 들었습니다 구약이나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때나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앉아서 듣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본성상 내가 하는 게 없고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죠 그러니 부흥의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말씀 양육은 내려놓고 바로바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행사 봉사에 치중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중시하면서 각종 봉사를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기독교가 되면서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이게 클럽인지 예배당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점이 왔어요 영국 교회가 90년대 초반에 그랬어요 이게 클럽인지 예배당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회봉사당체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 지점이 오면서 결국에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웃사랑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역전돼서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사랑이 더 앞서게 되는 순간에 결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먼저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요 이 WCC 같은 경우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불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든 서로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보금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까지 내려놓는 순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진리를 내세우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큼은 하지 말자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사랑이 더 앞서게 되는 지점이죠 그렇게 가다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전의 가장 핵심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괴 안에 들어있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거친 세파가 와도 휩쓸려가지 않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 역시도 말씀이 담겨 있어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이 담겨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 올바르게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괴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훌륭해도 성전으로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야 우리가 온전히 성전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열한기야 8장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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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